다시야 타러 뛰어보자 팔자 쟤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쟤 뭐야 쟤 뭐야 쟤 달리는 앤 또 뭐고 받치는 소리 들어봐 개 웃기지 않음 하하하 하핳 한번 해보자 한번 피해봐라 소리 잘 진거봐 열려있는 집도 없는데 파밍 안되어있는 것 같은데요 어 파밍 안되어있다 듀오라서 문 다 파밍할 수도 있긴 한데 없긴 공장에는 일단 파밍 안되어있음 총도 있고 다있음 AK 쓸거임 AK 있긴한디 아니요 아까 아까 봤자네 아 그거 5탄총이었으면 애들 뚜껑이 깨고도 남았는데 하하하 낙차가 너무 심해 탄송 누린거는 내가 감으로 맞출 수 있는데 그러니까 뛰어가는 애는 내가 AK로 잡을 수가 있는데 거리 좀 멀어도 가만히 서있는 애를 이제 한번에 탕탕탕 해서 잡기가 너무 힘들어 앰포가 생각보다 반동이 더 줄었어요 그 어 내가 이번 패치 이전에는 앰포 안 썼잖아요 아예 스칸만 쓰고 별로 반동 차이 크게 안나가지고 앰포 반동 아까 제가 금방 써봤잖아요 반동 엄청 줄었어 으흠 거기다가 금방 갱어리판도 안 끼고 있었어 패치 어떻게 보면 일을 잘하는 일을 잘하는거죠 공개를 안해서 그럴뿐이지 크 뭐 메이저 게임사들도 패치 노트 공개 안하는거 많긴 한데 앵글이 이제 수평 반동 잡아주고 수직은 수직 반동 잡아줍니다 그래서 앵글은 보통 연사 땡길때 좌우 반동이 잡기가 힘드니까 연사할때 좋고 단발로 쓸때는 수직이 좋아요 좌우로는 단발할때는 자기 연사 속 진짜 광클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이상 그렇게 많이 튀는게 안 느껴지니까 한 번 총 쏴볼게요 오케이 아 확실히 확실히 많이 튼다 확실히 보정기 있는게 낫다 으흠 근데 개머리판 적용되는지 모르겠어요 금방전판에 진짜 근데 개머리판 없이 썼는데 반동 엄청 적었거든요 원래 예전에 개머리판 없이 쓰면 반동 생각보다 컸는데 빠빠 빠빠 아니 근데 그러고보니 자네 보정기를 끼고 있는가 넵 근데 소연기가 바꾸지 않겠는가 음 AK면 바꿔드려야죠 아 아주 좋군 감정은 뚜타는 맡기세요 오땡 시스템이라고 뚜타 잘해주는 용산에 있는 업체가 이렇게 됐으니 어디로 가야될까 가격도 저렴한 4만원인가 어 금방 오른쪽에서 빵소리 들렸던거 같은데 오른쪽 네 아까 4배율 4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거 같아 카페 있다고 말했거든 일단 내려봐 그럼 여기다 줄테니까 잡아줄테니까 오케이 소연기 소연기 어 맞아 잘못 보겠다 그러면 556 늘 공간 있음? 네 응 이 정도까지는 없 응 이 정도 저기 이 정도까지 배율이 없어 버려 배율이 없다고 오케이 제가 그만큼 적을 죽이겠습니다 복은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가요? 응 그 4땡 시스템 거기 택배걸이 돼요 택배됩니다 전 택배로 받음 그거 저 3000포 사는데 택배로 받았어요 으아 오해줘 세대 한 명 기절 한 명 어디있을까 오 오 오 미친 여기 누워있어 오 깜짝이 와 나 진짜 놀랬어 진짜 거의 한 음 한 5미터? 4미터? 5미터? 왜 누워있어? 귀신인줄 아 얘들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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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한거지 그러면? 뭐 여기 채석장 파밍하고 있었을수도 채석장 다 털려있네요 여기 센터라서 두 명이서 여기 방어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음 그랬듯 일단 차는 좀 숨겨놓는게 좋을 듯 아 이거 숨겨놓도록 뚜따키 사는 돈으로 그냥 거기 뚜따 맡기시면 깔끔하게 다 해줘요 뚜따키 사살려면 뚜따키 사야되고 리퀴드 사야되고 실리콘 사고 거기에 추가로 스트레스까지 그리고 작업 결과물이 잘 될지도 모르거든요 근데 그냥 맡기시면 가격 35000인가 상황인거 주고 깔끔하게 맨날 뚜따 항상 하시던 분 거기 수율까지 알려주고 깔끔하게 택배 보장까지 다 주십니다 깔끔하게 다 해주시면 저 왓킨거 그냥 그나마 그래도 좋은 엄청 좋은건 아니지만 그래도 괜찮은데 좋은 수준의 수율이라고 했는데 이거 5.1까지 들어가요 정확히는 램오버 안 땡기면 5.2까지 실사 가능함 근데 램오버를 바짝 땡겨서 어쩜 일로 실사하고 있는데 이 음 커수라도 제가 뭐 일체형 순행정도 수준의 라디에이터밖에 안 달려있기 때문에 수율 수율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뚜껑을 아주 깔끔하게 잘 따주셔가지고 치킨집 치킨집 문 닫혔다 물론 깜짝아 오이씨 깜짝아 저기 있음은 제? 어... 타이어 생각보다 가깝네? 어...절로 가는게 나을듯? 차갑고 오케이 오메요 어... 빨리 가다가 레드존 맞는건 아닌가 모르겠다 안전하게 하려면 일단 여기 뭐야 팔각장 옆에 차 대고 두고 레드존 한번 피한 다음에 가는게 좋을 듯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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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질거 같지 차 그렇게 뭐여? 여기 딱 파란색쪽에 있음 오? 봐라 니야 어디로 갑니까 고객님 저집을 한번 뚫어보죠 예쑤 근데 사람이 이렇게 많이 나는거 보면 저집에 거의 100% 있을 같은데 50명? 와 미쳤네 사장님 너무 많으니 왜 오른쪽에 다시 유액이 잠깐 누켜보겠 니깐다시 멈췄다 잠깐만 죄송해요 오우쒸 잘한다? 님 뚝배기 딸뻔 했잖아 어허허허 그럼 큰일났지 여 여 여 공사항 하나 어우 맨 위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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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쿼스다 75 75 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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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팔각정 아 팔각정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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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신 맞춰놈 뺨 2층에 둘 다 있어요 저거 잡을겁니까 저거? 잡아야죠 우리를 건드렸는데 차 갖다 드립받아버릴? 그래야되구요 내가 AK라서 저거린 자신이 없는디 네 부트샘 제가 업무해 드립여서 차 타고 붙으시면 제가 업무해 드립 차 타고 붙으시면 제가 업무해 드립 다른 척 온다 다른 척 온다 네 다시요 지나갔어요 어... 감독님 기저요. 지금 붙으세요. 지금 붙으세요. 타고. 예 타고 고고고. 타고 고고고고. 붙으시면 제가 업무해드림. 대시고... 내가 마이크 끄고 말하고 있었네. 그 문 가까운 데 둘 다 있어요. 오케이. 이쪽 안에? 방 안에 들어갔나봐. 조심. 오케이. 저 갈대까지만 기다려. 그 안쪽 방에 있죠. 지금. 으흠. 좀만 기다려. 오케이. 얘네들 들이대려나 봐. 얘네들 떡배야. 심지어. 한 명은. 오케이. 잘 가야지. 이 From down Engineer Rabbit. 으흐흐흐. 아핫 blood Brexit. 아 Amp lady sociedadeoss 안뇽 아아아악 저기요. 아악 저기요. 오오. 뭐야 한게 언제 던지심. 아니야 저 놈이 핀 뽑고 나왔어. 아 그래요? 아 핀 뽑고 던지려고 했네. 내가 떴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냥 나왔구나. 예 Ihr. 안. 왜 먹을게 없죠? 금- 모금. 그고 구상 하나 드릴 네 저거 100 얘들 먹을게 없었어? 100이면 에너지 하나 먹고 음 더이상 줄게 없다 나도 여기 거점 잡고 저 산에서 내려오는 애들 잡죠 아 오케이 저쪽 시체 8배율로 돼있어 지금 산 쪽에 걔만은 안 되겠다 미니 14에다 8배율로 좀 달아서 좀 써야겠다 안슬레이 끈을 일단 처음에 저희 가려고 했던 집에 한 파티있어 오케이 어 저기 내려온다 W285 아 산에 가렸어요 능선에 어 어딘지 대충 알겠다 능선이면 그 아까 우리 그 뭐야 팔각정 있던데 거기서 지금 나무쪽에 가렸어요 오른쪽으로 뛰고 있는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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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배율로 봐야겠다 시야 확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8배율로 쏴야겠다 차내리 온다 W 왼쪽 아래로 어 뛴다 그 300 그 도로 도로 집인데 도로 근처 어 확인 저거 쏴도 됩니까? 응 오케이 오 경북대파 오오씨 오오오 어? 한대 한명 더있어 한대 한명 더있어 한명 더있어 한대 한명 더있어 아 이거 못잡나? 차 지나간다 자기장 자기장 와서 죽지않네 자기장 자기장 와서 죽지않네 자기장 자기장 아 안 걸쳤음 흠 들어가야되네 이거 한명 더 다시 왼쪽으로 뛴다 다른애 두대 그 능선이 가르쳤어요 300 정확히 300 능선 밑에 누워있어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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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말한거구나 경기장 밖에도 사망한명 어 부린다 띈다 누웠다 누우면 뒤진 거야 누웠으면 죽어야 돼 그리고 돌 뒤에 아 아 아 우리 가야되네 오 앞에 앞에 바로 앞에 앞에 우리 아까 버기인데 한명 285 버기 뒤에 그 돌 뒤에 버기 뒤에 있네 오우 잘 쏜다 살려줄 수 있음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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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나면 아 다이어 터지겠다 이거 타워가기 힘들거같은 뛰어가죠 이거 뛰어가야될거같은 저기 우리 그 원자력발전소 그거 끼고 들어가야될거같은 여기 아 이거 뚝먹을 시간도 없구나 이런 어 잘 쏜다 오오오오 장난 아닌데 쏘는거 10초 나갑다 먼저 달림 오케이 쟤 달린다 쳐맞는다 누웠다 한명 아 아플까 뛰어뛰어 뛰어뛰어 지금 누우면 못살려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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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마 너도 뛰어야돼 염쟁씨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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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쓰러지면 못살린다 잡았어요 나이스 괜찮아요 저 갈 수 있음 언덕에 있는 애들만 봐주세요 네 매키다 로우 로우 아아 얘 개비 내 앞에 오케이 한명더 한명더 하얀색 점퍼 나무 오케이 저 피좀 치요 나 걔는 처음에 걔는 눕힘 근데 저 뚝이 없어서 한대 맞으면 죽거든요 얘 지금 기어가고 있어요 저 나무 뒤로 기어가고 있거든요 저 하얀색 점퍼 있는데로 어? 어? 옙? 옙? 하얀색 어 안돼 오우 5 7 네 네 네 네 거기서 쏘시면 죽구요 우리 와 방금 날아가는거 저거 녹화했어야 됐는데 30초 남은 쟤들 뚝 먹어야겠다 15초 연막 뿌리고 그냥 달려야될듯 오케이 그럽시다 연막도 없어 얘들 뭐야 이런 우리는 우리 오른쪽 오른쪽에 카구팔 여기 언덕 위에 오케이 그냥 집쪽으로 붙어야돼 집쪽 집쪽 그냥 붙으세요 쟤들 지금 어그로 끌렸다 쟤가 우리 쟤가 쟤가 죽어 죽였어 집안에 한명 있어 집안에 오케이 한명 더 한명 더 확인 언덕 위에서 카구팔 언덕 위에서 카구팔 언덕 위에서 카구팔 오우씨 오 중 3번 얘 어디감 한명 요 안에 요 안에 있어 안에 아 자기장 자기장 거기 집안에 자기장 한마리는 요 안에 있더라구요 그럼 저기 두명이네 아 우리가 자리 안좋는데 왜요요요요요요요 왜요요요 이 쉐키가 어디있어 감이 저기 위에 있다 한명 더움 나이스 나무에 붙음 한명 한명 어 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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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수리탄 갈게요 일 naught ㅅ 호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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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commodate 엣 pipelines 뭔 aprit 플레임 밴arte 라메 샛 별로 남한 어우 힘들다 폴로디엄